이상하게도 오래된 이야기일수록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더 잘 믿는다. 이게 스릴 넘치는 이런 뜻이야. 스릴 넘치는 귀신 이야기들은 재밌다. 말하기에 재밌다. 만약에 그 이야기들이 정말로 무서우면 그리고 훨씬 더 재밌다. 이게 훨씬 더 그렇다. 만약에 너가 주장한다면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이야기 내용이네. 귀신 이야기 재밌대. 근데 더 재밌어. 어떻게 하면? 진짜면. 사람들은 스릴을 얻는다. 전달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들 말하는 거 재밌어해. 같은 내용이라서 이꼴 표시한 거고. 더 세임. 똑같은 게 적용된다. 기적 이야기도. 기적 이야기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기적의 루머, 기적 이야기가 쓰여지면. get pp도 수동태다. bpp뿐만 아니라 쓰여지면, 책에 쓰여지면. 그 이야기는 된다. 어렵게 된다. 여기서 믿기 어렵다? 이건 반대 내용이겠지? 그러면 안 믿기 어렵다. 무슨 말이야? 더 잘 믿는다. 이거야. 이게 문제였는데 뒤에 나와있어. 특히 만약에 책이 고대일 것이면, 오래되면. 책이 오래됐으면. 그래서 잠깐만. 옛날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 책이 옛날 거면, 오래되면. 그래서 이야기가 책으로 쓰여졌으면 더 잘 믿어. 특히 언제? 오래됐으면. 이게 이것에 대한 증거가 여기 나와있어. 만약에 그 이야기가 오래되면, 오래되면 나왔지? 오래되면. 잘 믿어. 이런 거 나와야 되겠지? 그것은 시작한다. 불려지기 시작한다. 전설이라 불려지기 시작한다. 전통. 전통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다. 어, 내가 전설이라고 적었네? 전통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다. 대신에 전통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믿는다. 그것을, at the more 하면 더 잘 믿는다 이거야. 더 잘 믿는다. 무슨 말이야 지금? 오래되면 더 잘 믿는데. 그러니까 지금 책이, 지금 옛날 거면, 오래됐으면, 믿기에 어렵다가 아니라, 의문을 품기에 어렵다. 이렇게 와야 되겠지? 더 잘 믿는다. 이 말이지. 그리고 여기 이너프가 있잖아? 이너프는 명사를 꾸며주면, 명사 앞에 있어야 돼. 어, 근데. 지금 이너프가 형사나 부사를 꾸며주면, 뒤에 있어야 돼. 여기 올드가 나와있잖아? 뒤에서 꾸며주는 거지. 다시 한번 해서. 만약에 그 루머가 오래되면, 어, 대신에 전통이라고 불려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잘 믿는다. 여기서 내가 제목에 이상해라고 했듯이, 이것은 꽤, 이거 레더로 꽤야. 꽤, 꽤 이상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깨달을 거야. 오래된 이야기가, 오래된 루머가, 어, 가져왔어. 더 많은 시간이 있어. 무슨 시간? 얻을 시간이 아니라, 수동태네. 개피피 수동태라 그랬지. 왜곡될 시간이 더 많아. 어, 최근의 이야기보다. 어, 최근이라고 읽었겠어? 더 젊은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이야기보다. 다시 한번 봐봐. 자, 오래된 이야기는 그만큼 사람들의, 사람, 이렇게 구전을 통해서, 어, 이야기가 변질될 가능성이 높잖아. 근데 살아,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래된 이야기면, 막 전통이라고 하고, 막 믿어. 어, 그렇다는 거지, 지금. 다시 한 번만 해서, 이것은 꽤 이상해. 왜냐? 여러분이 생각할지도 몰라. 사람들이 깨달을 거라고, 오래된 이야기가, 더 많은 시간을 가져왔어. 왜곡될, 어, 얼마 안 된 이야기들보다. 그리고 그 얼마 안 된 이야기가, 가까워. 시간상 가까워. 시간에 있어서 가까워. 근거 없이 주관된 그 사건, 그 자체의, 시간상, 더 가까운, 그런 얼마 안 된 이야기들보다, 당연히 오래된 이야기들 보니까, 왜곡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어, 왜곡될 시간이 더 많은데, 가짜 확률이 더 높은데, 이상하게, 오래된 이야기는, 사람들 더 믿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얘네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았어. 근데 여기 구조 보면은, 투투 있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쏘대 캔트로 바꿨을 수 있는 거. 근데 여기 투부정사 앞에, 음이상의 주어가 있어. 해석을 해보면, 엘비스 프레슬리랑, 마이클 잭슨이랑 살았어. 너, 너무 최근까지 살아서, 이거 할 수 없단데, 음이상의 주어가 있으니까, 너무 최근까지 살아서, 전통이, 어, 자라날 수 없다. 생겨날 수 없다. 어, 전통이 생겨날 수 없어. 최근 거니까 전통, 오래된 것만 전통이 있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얘는 부사로 쓰인 거야. 이야기를. 엘비스 플레, 엘비스 같은 이야기, 보여진, 화성에서 보여진 엘비스. 어, 엘비스 화성에서, 화성이 있대. 어, 이런 거 안 믿는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 다시 한 번 정리. 자, 여기서 보면은, 오래된 이야기면은, 사람들이 더 잘 믿는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상하게, 얘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하게, 오래된 이야기는, 외국될 시간이 더 많은데, 사람들 더 믿는대. 자, 얘네, 엘비스 프레슬리,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통이 없지.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이런 이야기 믿지 안다. 이런 이야기가 뭐야? 화성에서, 엘비스가 보여진, 보여진 엘비스. 어, 엘비스가 목격되었다. 화성에서. 이런 거 안 믿는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오래된 이야기일수록, 더 잘 믿는다.